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제일라이더 데이비드 A. 샤피로지음 위스텀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가방 속에는 필요 없는 것이 더 많으므로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릴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삶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러 가지 가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방을 갖고 다닙니다. 서류 가방은 일을 위한 가방입니다. 여행 가방은 사랑을 위한 가방이고 트렁크는 살 곳을 위한 가방입니다. 가방을 다시 꾸리려면 먼저 열어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의 결정과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관계라면 더욱 좋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한 뒤에 그 대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대화 상대가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지고 가야 충분한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여행입니다. 그다지 길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여행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행 가방이 짓누르는 무게에 시달립니다. 황무지로 떠나는 여행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을 어떻게 꾸려야 할까요? 여기엔 육체적으로 짊어져야 할 무게뿐 아니라 감정적인 무게도 포함됩니다. 짐이 너무 무겁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다면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양해는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짐의 무게가 여행의 질과 성패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짐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낯선 곳을 탐험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여행이 중반에 이르면 사람들은 종종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짊어진 무게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여유조차 잃어버립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내 물건마저 쓰레기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중턱쯤에 접어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의 신정이 되고 맙니다. 책임감과 집착에 억눌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른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는 다들 무엇을 갖고 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두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필요한 것은 모두 가져간 다음 아낌없이 몽땅 써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진 짐을 돌아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두고 갈 생각이라면 더욱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남몰래 부러워하거나 큰 소리로 불평하면서 자신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는 편이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종종 삶이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전에 실험했던 의문들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중년이 되면 사춘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사춘기 때처럼 삶의 새로운 지점에 서 있게 되고 자신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야릇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에 대해 이제 좀 알 것 같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문들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닌가 싶어 두려워합니다. 칼 융에서부터 대니얼 레빈슨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중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융은 중년을 인생의 오후라 했고 이때야말로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내다볼 수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레빈슨은 자신의 개성과 인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제 날개로 날 준비가 된 성인기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지의 땅을 걷는 모험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마주치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중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도전을 받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의 자신과는 다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감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두가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왜 이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거지? 라고 묻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지의 땅을 걷는 모험을 감행하려는 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똑같은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이 곧 가치 있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간관계나 직장생활이 끝장나면 실패한 인생이라 믿도록 길들여져 온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방을 다시 꾸리게 됩니다. 다시 꾸리기는 생존을 위한 기술입니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지금 우리의 직업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변화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때 유망한 사업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멸종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잠정적 실직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좋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뛰어난 재능도 방패 마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설 태세를 늘 갖추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자리를 줘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일은 오직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평생 학습과 고차원적 사고의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다툼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일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내며 끝없이 다시 꾸려야 합니다. 이제 갈수록 점점 당신의 지위가 무엇이냐보다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똑같은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요. 결국 도구가 아닌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재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은 무엇인가요?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건 우리의 주인은 오지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고용주는 바로 자기 자신이며 우리는 나라는 이름의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느 회사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의 직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3과 1을 다시 꾸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엇이든 숙달되는 순간부터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권태가 없으면 타임아웃도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오게 되면 많은 사람이 마치 덫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이때쯤이면 일이든 육아든 어느 분야에선가 나름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국 성공을 이루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며 성공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야 할지 아니면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삶의 방향을 택해야 할지 갈등합니다. 너무도 혼란스러워 사물을 가려낼 능력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따금 자신의 삶을 얼핏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타임아웃을 불러 변화를 모색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만족은 항상 불만을 낳습니다. 좋든 싫든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직업이든 사람이든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인 열정을 품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성공이란 건 역시 손에 쥐는 순간부터 어느새 시들시들해지고 맙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찾으려면 결국 새로운 것을 꿈꾸어야 하고 자신을 재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삶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사라지면 삶 역시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타임아웃을 갖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놀라움과 설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자신을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인생의 가방을 다시 꾸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